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어느새 마지막 방송 시간이 다가왔네요. 오늘 화요일도 이렇게 흙 칠러갑니다. 내일이면 수요일 벌써 이전 한주가 또 절반이 가깝게 또 지나가는 거죠. 하루하루 빨리 갑니다. 11월 달도 금방 갈 것 같아. 나중에 뭐 12월, 1월, 그리고 한해 지나가는 거죠. 오늘 보니까 미국의 대선 투표를 좀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고 트럼프하고 해리스, 초박빙이다. 초박빙의 승부가 이어질 거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 대선 이후로 FOMC 등 굵직한 이벤트 예정도 있습니다. 굵직한 이벤트.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을 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강한 것 같아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정거래를 대비 12.09포인트 내려서 2,576.88을 기록을 했고 지수는 전달보다 0.72% 내려서 2,570.24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장 초반에 2,560선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떨어지기도 했고 그런데 중국의 증시 중국, 차이나 증시가 상승으로 개장을 합니다. 상승으로 개장하다 보니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다소 줄이면서 2,570선을 지켜낸 겁니다. 2,570선을 지켜냈다. 이렇게 미국 대사를 앞둔 경계감과 경계감의 외국인하고 기관 애들이 각각 1,436억 2,861억 승매도를 했고요. 지수를 끌어내립니다. 개미들은 홀로 3,889억 승매수했고 외국인 투자자들하고 기관 애들이 정리한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내는 거죠.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 선물도 1,504억 원이나 승매됐습니다. 현물, 선물 팔고 그런 것 같아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KB금융, 네이버를 제외하고 8개 종목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오늘 삼성전자는 1.80% 하락했어요. 전날 6%대 급등한 하이닉스는 0.41% 찔끔 빠졌고 그래도 선방을 했다. 하이닉스는 선방을 했고요. 잔슨왕이 HBM4 조기 공급 요청에 따른 기대감이 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리스의 당선 기대감에 전날 상승 마감한 2차 전지 업종 약세로 다시 돌아섭니다. SDI 5.93% SKI 테크놀로지 7.7% 떨어져요. 중국 판매 부진으로 테슬라가 2%대 급락을 합니다. 테슬라 양 밸류 체인에 속한 포스코 뷰츠엠 2.07%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를 진행한 하이브 하이브도 호실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고려하에는 15%댕도 급등을 했는데 금감원에 따르니까 대규모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미래세 증권과 KB 증권 여기 대해서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제동을 걸다 보니까 유상증자 무사한 기대감이 커진 것 같아요. 현대 건설하고 HDC 현대 산업 개발 GS 건설 등은 각각 신규 수주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하고 헤리스의 접전이 예상되는 만큼 당선 확정 전까지는 실시간 개표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될 것 같네요. 대선 이후에 FMC랑 중국 전인대죠. 상임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서 현재 이벤트가 대기 중이기 때문에 시장의 경계심 이 경계심이 전주나 수밖에 없다. 그렇게 부른 것 같아요. 코스닥은 정거래를 대비 2.27포인트 정도 내려서 751.81을 기록을 했고 지수는 전달보다 0.25% 내려서 752.17로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756.60까지 찍었으나 결국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1,082억 정도 순매도를 했죠. 그 개인들하고 기관들 713억, 453억 정도 순매도를 했어요.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보니까 알테오젠, 에코 프로비엠, HLB, NQM 등이 하락을 했고요. 다만 중국 비자 면제, 스웨덴 중국 관계 개선에 기대감이 이어지다 보니 SM, 스튜디오 드래곤, JYP 등등에서 엔터조 상승이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은 국내 대기업의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 생산 판매를 뭔가 본격화할 것이다 한 소식에 상한가를 갔네요. 그리고 위안시장에서 달러와 대비 원화 환율, 주간 거래의 종가는 전달보다 7.7원 올랐습니다. 1,378.6원으로 마무리됐고요. 현재 영국은 좀 오르는 것 같네요. 제일큼 오르고 있습니다. 0.24% 현재 프랑스 거의 부합권이 다시 또 떨어졌네요. 그리고 독일도 꺾였습니다. 현재 0.09% 강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유럽 별로 좋지 않네요. 어제 피레델 변화는 빠지더라고요. 좀 그래 보면 쭉 올라갔다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자꾸 보입니다. 5천도 깨져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 오늘 환율은 보니까 1,378.5원, 2.5원 정도 올랐고요. 달러 1분엔 151.8엔 유가는 71.47달러 일본 연화는 905.75원 유로화는 1,501.39 중국 연합 193.94원 히발류 1,612.75원 국제금값은 2,742.2달러 국내는 12만 1,296.42원입니다. 미국 국제 10연물은 4.301이네요. 4.301 아직까지는 높네요. 그렇죠? 아직까지 높고 선물을 보니까 현재 다우가 0.15% 소폭 오릅니다. S&P 0.18, 나스닥 0.26, 러셀 0.12 소폭 오르고 있어요. 소폭 우리 삼성전자는 5만 7천 6백원 아직까지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제가 그랬죠? 아직까지 올라가기 좀 힘들다. 외인들이 매도세가 그쳐야 하는데 정세적으로 좀 불안불안해요. 지금 선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약제들이 좀 있고 변동성도 크고 좀 시간이 지나야지만이 좀 안정화되지 않겠나? 그리고 빨리 HBM 관련된 소식들도 들어와야지만이 외인들이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겠죠. 아직까지 외인들이 들어올 만한 그런 수급 호재가 없어요. 없어서 내일도 마찬가지로 변동성 한 번 찐하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5만 7천 원대, 5만 8천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오선주도 마찬가지로 현재 4만 8천 원대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만 8천 원대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좀 힘들 거예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상황을 지켜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좀 지겹더라도 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매수한다거나 몰빵 때리는 그런 일들이 없길 바라요. 지금은 관망 못 옵니다. 저희 뇌피셜은 관망이다. 여러분의 뇌피셜은 어떤지 댓글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해요. 여러분 굿나잇! 여러분의 뇌피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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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피셜을